홍대의 예쁜 쓰레기 안녕하세요, 동상봉입니다 동상봉입니다 오늘 저희가 혼대의 예쁜 쓰레기들을 탐방하러 왔어요 여기서 예쁜 쓰레기라고 하면 예뻐서 사게 됐는데 사놓고 보면 쓸모가 없는 거 그야말로 예쁜 쓰레기 한번 가볼까요? 갑시다! 본인과 비슷하게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해요 뭐 마사지 네 아니 거기 네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몸 씻는거에요 여기다 써요 아니 진짜 몸 씻는거에요 아무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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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데요? 불기네요? 물 마사지에요. 아멘아 아멘 이것이 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이렇게 예쁜 쓰레기 탐험을 마쳤습니다. 네 예쁘긴 예뻐요. 네 저는 이렇게 호텔 두 개 있는 거 2,150원에 샀고 저는 하리원 3개 샀어요. 얘는 젤리 샀어요. 맛있거든요. 먹을래요? 아무튼 여러분들도 즐거운 쇼핑하시길 바랍니다. 진짜 안녕. 안녕.